이제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서. 대파를 여기다 쫙 깔아. 이거 안 하고요? 깔고 이제 밀가루를 하는 거야. 얼마큼이야?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두꺼우니까 골고루. 숟가락으로. 됐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양념을 하신 거예요? 어. 살짝. 이렇게 하고. 뒤집어야 되나요? 아니야, 이따. 아니, 이걸 뒤집어. 아주 뭐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뒤집어야 돼. 이거는 한판승이야, 유도로 말하면. 뒤집을 때. 한 번에 딱 이렇게 해야지. 해, 네가 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이따가 보라야. 이거를 아니, 깊이 넣어서 뒤집어오는데. 깊이 넣어서. 받침을 밑으로 저거 받쳐서 예를 들어서. 이따가 이걸 조금 더 익은 다음에. 오빠, 떨어져 하지마. 이걸 이렇게 넣어야 돼. 안 해요. 이 비 오는 날에 이. 비 오는 날에 이 저는 예술이야. 예술이죠. 잘 맞지? 아휴, 기가 막혀요. 아, 그래? 어머, 옛날 집 같아. 어머. 아니, 이거 안 열려. 잘 있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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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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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정서아 씨, 정수.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정서아 씨, 정수. 아까 김정수 씨 찾았는데. 왜 이래. 형님은 착오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 정수야. 어서 오는 날. 언니, 안녕하세요. 얘 도우미. 황보라라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우리 며느리 아니야. 그렇구나. 네가 황보라구나. 그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처음 봐. 그래, 처음 봐. 그래, 처음 봐. 들어가자, 비 맞고. 그래. 오늘 그자도 귀한 손님 온다고 그래서. 응. 음식을 지가 준비한다고 그래서. 어머, 그래서. 고마, 고마. 아, 정말? 어. 어머, 고마, 고마. 나는 뒤에서 저게. 어머, 이뻐라. 너무 멋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해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보라는 오빠랑 가족들 인연 아니야? 맞지? 이제 결혼해. 날짜 잡았어. 아, 정말? 그럼. 아, 벌써? 네. 어머,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해. 영훈이하고 벌써 10년 됐는데 만난 지가. 어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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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얘 그래서 그런지 딱 안정이 됐다. 며느리 같다, 이제. 아, 진짜? 고라야. 이리 와, 뒤집어 봐. 일로 와. 얘 지금 음식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나도 오늘 배우려고 왔어요, 언니한테. 사실은. 이거 뒤집어 봐. 자, 한 번에 싹. 아니, 그게 이렇게. 갈라진다. 아니야, 이거. 해봐, 해봐. 과감하게 해. 과감하게 해. 어머, 어머. 어머, 방했다. 여기가 갈라진다. 여기가 여진이 생겨. 여기가 갈라진다. 갈라진다. 여기가. 여기가 갈라진다. 여기가 여진이 생겨. 됐어. 됐어. 그래서 싹. 됐어. 성공, 성공. 성공했어. 잘했어. 됐어. 됐어. 배고파. 배고프지? 그래. 맞춰서 수고했다. 아침도 안 먹고. 여자야. 아유, 이게. 나보다 더 유지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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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죽었잖아. 얘. 너는 정말 너희 시아버지 살림 잘해. 그래, 음식 잘해.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있어. 오빠 이거 덜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내려서. 이렇게 놓으면 돼. 맞아, 맞아. 이때는 놔도 돼. 아유, 전 하나 붙이길 잘했어, 더. 자, 보라 이거 봐라. 요리 제가 항상 저희 어머님이 만들어준 거 차려만 드렸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적이 없어가지고. 요살. 실제로. 너무 따뜻하고 친딸 대해주시는 느낌이었고. 예, 감사하죠. 아주 genug. 도구랑 같이 나 Arms 캐 achieve.